예 영화 대홍수 라는 그 영화를 찍는 회사에서 시트 제작 요청을 했습니다 의자가 좀 희한하게 생겼어요 어떤 내용인지는 영화가 개봉이 되면 봐야 될 것 같구요 이렇게 지금 주문 제작으로 주름 샤링 을 이렇게 넣은 겁니다 엠보를 넣어서 이렇게 디자인해서 제작을 한 겁니다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특수 영화 소품 제작 아시아 시트에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시트 제작은 아시아 시트에 문의 주시면 이렇게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미술팀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요 제작하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아주 많이 지금 포장 이렇게 하고 있구요 랩 포장을 할 겁니다 랩 포장을 해서 색깔이 거의 화이트 계열이라요 때가 많이 묻어요 최대한 손상 안 가게끔 할 거구요 의자가 무지 무겁습니다 이게 완전히 스댄 이에요 스댄 제작비도 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영화 대홍수 빅히트 하시길 바라구요 이게 제작했습니다 주문 제작을 해 드렸구요 화물차로 실어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배우들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잘 봐 주십시오 아시아 시트에서 제작한 겁니다 자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화물차 오면 실어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급사로 영화 잘 찍으세요 머리도 이렇게 다 샤링 넣어서 주름 넣어서 해 드린 겁니다 이렇게 절개를 넣은 게 아니라요 절개를 넣어서 스펀지를 다 일일이 넣은 겁니다 제작하기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포장해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